여러분,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이번 강좌가 중급회화인데요. 중국 문법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지 않으시잖아요. 근데 중급회화는 조금 생소해요. 왜냐면 사실상 문법을 다 알아야 돼요. 그러한다면 어떤 외국어도 할 텐데 사실상 우리들이 수능이라든지 시험에서는요. 이 다이알로그, 회화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지문이 절반 이상을 많이 찾아요. 30문양이 있으면 17개 문항 정도가 회화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회화의 내용도 알고 또 발음이 자연적으로 되잖아요. 정확하게 민사만 같이 발음하다 보면. 이렇게 되면 정말 실력이 향상되고 그럴 텐데 너무 눈앞에 있는 문법에만 이렇게 하다가 외우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의 형태가 약간 지지부지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중급회 회화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외우면서 좀 이렇게 회화의 럭셔리한 회화를 좀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어떠한 강좌가 되고 어떠한 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좋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듣는 건데 지인이 독일을 하려고 그래요. 자기야.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너무 아베츠의 ABC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수강의 대상자로는 자, 문법은 한번 좀 이렇게 그 완강을 좀 하세요. 그러니까 신, 초급 문법에다가는 기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시토, 에어즈스, 비어, 에어즈, 그 다음에 관사 다 띄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가운데 뭐 형용사 어미 변화라든지 아직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법은 내가 화법조운사도 말할 줄 알고 문장의 구성이 있잖아요. 그걸 어떻게 말할 줄 안다. 그리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재밌게 배울 그 자세가 되어 있다.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 좋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중급 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초급에 해당하는 신실력 다지기 회화가 있어요. 그것도 제가 무슨 서비스 업종부터 해가지고 교육 이런 것들, 날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망라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지었던 거거든요. 그거를 다 완강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중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새로운 그런 눈이 생길 거예요.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. 아마 중급 문법 그런 거 바르지도 않아요. 독해 하면 좋죠.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꼭 들으셔서 또 수능의 고득점이 필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도 좋아요.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마지막에 세 문제 정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법에 얽매일 수는 없어요. 그런 다음에 이런 회화를 갖다가 우리가 등한시 하시잖아요. 그러면 회화에서 나올 수 있는 답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도 여러 가지의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게 답이지 이런 걸 다 알아내는 거 이런 것도 기술이잖아요. 그를 위해서 회화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. 근데 고급적인 회화도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 카테고리 정해져 있어요.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서비스, 교육, 교통, 질병, 병원에 가는 거 등등 했을 때 대화의 오고감을 통해서 아 이런 대화였다는 내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지 당연한 논리일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고득점이 필수이신 분 혹은 이제 독일어와 관련돼서 주재원으로 가신다. 갑작스럽게 독일어 뭐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면은 일주일 만에 다 못 배워요. 자 독일어와 관련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일 다 마치고 와가지고 또 인강 듣는데 문법 얘기를 하고 막 졸잖아요. 재미있게 이 강의에 녹아 들어가서 회화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좀 변조해 가면서 아니면 천천히 혹은 빠르게 독일 스타일처럼 뭔가 하나 얻어내고 싶다. 그럼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중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. 가슴 설레지 않으세요? 자 그 다음에 이 강좌가 정말 도움이 될지 아까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반은 신이고 반은 뭐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 믿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. 확실히 강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강의는 여러분들 독일어 언어라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좀 외워서 내꺼가 되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초적인 어떤 첫걸음에 문법도 맞췄어요. 만약에 제가 나는 지금 집으로 가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 문장의 구성은 나 집으로 가야 된다. 이 시 하우스 어 미스 앤 문장 구성 아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. 나 지금 집에 가야 돼. 감정도 집어져서 음 유감스럽게 나 지금 집에 가야 돼. 미안 라이더 아무스 히에스나 하우스 이런게 약간 독일 스타일로 근데 얘를 말하려면은 10번 20번 4개 되고 독일 사람처럼 발음을 하려면은 좀 무한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자신감이 분명히 커질 수 있고요. 반복 연습으로 그 다음에 회화의 수준은 분명히 향상이 되잖아요. 음 그러면 여는 듣지도 않고 문법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어 회화 수준 상당히 향상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또 독일에서는 어떤 상황의 발견을 견뎌지 몰라요.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. 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연락하고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갖다가 요청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력이 향상이 되겠죠.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. 분명히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반복 연습으로 자신감 정말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그 효과를 갖다가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강의가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요. 물론 지루한 강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피곤하신다면 지루할 수 있겠는데 매 강좌가요. 우리들은 한 20강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번 한 30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민 선생님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민 선생님이 더 강조 강조하면 한 40분도 될 수 있겠지. 근데 30분 정도의 좀 짧고 좀 굵고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들 많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표현 또 적절한 어휘 내가 배웠던 거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요. 자 문장도 여러분들 만들어 보고 솔직히 이런 문장은 안 되나요. 저한테 피드백도 한번 줘보시고요. 이런 게 여러분들 교육인 것 같아요. 저만 여러분들을 가르쳐요. 그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왜 안 될까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디스커션, 디스쿠티언 하는 거 그게 아마 제 강좌에서 좀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화에 접목시킨다. 근데 이런 거는 왜 안 될까.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.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아이디어도 한번 넣어봐야지. 여러분들 혹시 독일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고 대학생들이요. 대개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? 도서실에 꼭 박혀 있어 가지고 글로 쓰는 거 잘 안 합니다. 그냥 독일에서는 카피가 있어요. 커피숍은 누구에게 서빙을 받는 건데 카페테리아라는 곳에서는요.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쥐가 알아서 그냥 셀프 서비스로 커피 갔다가 친구 듣기만 하는데 그렇게 떠들어대요. 이렇게 회화하듯이 야 너 질문 좀 해봐 해봐 내가 안 투어 해놔게 이게 맞는지 계속 말로 해야지 이 지식이 내가 글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공부하는 그런 그렇다고 제가 말한 이후부터 도서관에 아무도 가지 마라. 이건 아니고요. 문법적인 시험도 있겠죠. 하지만 그거는 독해 같은 거 풀어내는 거 말고는요. 기본적으로 말하면서 하는 이런 회화가 정말로 중요한 수업이다. 한번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. 아셨죠. 이 강의 후에 얻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. 수강효과는요. 말씀들이 그대로에요. 대화자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 있잖아요. 그 상대방이 조금 더 이 상황에 걸맞는 표현을 하는 능력이 길러지잖아요.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을 하는 거야. 적절한 표현. 걸맞는 실전과 같은 독일어 학습의 기회가 얻어지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우리가 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런 어휘가 없어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그렇게 민서님이 다 준비를 할 거니까 걸맞는 표현을 위해서 이 강좌가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. 실전적이다라는 거 독일의 현실에 맞게. 그 다음에 상황을 구변해서 질문과 답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 참 좋습니다. 근데 수능을 보더라도 이제 오지선단인데 이 중에서도 이 답에 걸맞으려면 내가 어떤 거를 제외하고 어떤 걸 쓰는 거지 그걸 막 외워서 된 건 아니잖아요. 그럼 변별력이 여러분들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. 그렇게 보고요.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표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건 회화만 드는 게 아니라 아 청취에서도 듣는 것에도 발음도 연습하니까 아 청취 발음이 똑같이 들려요. 나는 이희빈 했는데 이희빈 이렇게 발음한다. 선생님 왜 저거 달라요? 내 발음이 나쁜 거겠지.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발음하면서 이런 청취와 장문에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아 이런 회화 같은 걸 잘해가지고 청취라든지 뭐 우리가 독해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어디서 배운 효과가 있는 이런 어디서 배운 어휘를 갖다가 이렇게 풀음으로써 내가 독해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. 대단한 어떤 효과인 것 같습니다. 아셨죠 여러분들? 그러니까 어떤 한나의 문법을 갖다가 너무 쪼개고 쪼개고는 건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변별력 같은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. 그건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자 여러분들 또 뭘 기다려요? 저 Worauf wartest du noch? 이런 말씀이에요. Worauf wartest du noch? Warten auf. Hey, melde die sofort an. 즉시 신청해. 이런 표현이에요. 아니에요. 여러분들 제가 명령하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 마음에 내기만 하세요. 하지만 민수엠의 중급회화 정말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. tschü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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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schüss.